펜니 낯선 작은 게 다시 갈게요. 엄청 까부는 주쇼. 주쇼를 불러보세요. 펜니도 엄청 까불기 때문에 아무것도 베어먹지 못한 퍼피를 만나겠습니다. 되게 까부는 퍼피, 매너 없이 막 범비는 퍼피. 같이 가주세요. 난리났어요 지금. 아주 그냥 펜니도 아직 어려서. 근데 꼬맹이한테 서열을 잡거나 공격하거나 하진 않아요. 자 모른 척하세요. 이사님 손 들고. 둘이서 이사님 엄마 쟁탈 잡는데. 지금 헨리, 헨리이랑 꼬맹이랑 둘 다. 아주 두두 난리났어요. 근데 헨리가 꼬맹이한테 저지하진 않아요. 아유. 진짜... 그걸로는 est인가요. 아유. 아유. 아멘